You've been chasing after dreams Thinking that thou reach And you think things like this 네 반갑습니다 도두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GV80이 워낙 이슈가 되고 있어서 덩달아 관심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GV70의 소식인데요 양산형에 가까운 GV70 위장막이 포착되었습니다 참 그 전에 GV80 엔진 떨림 현상으로 2020년 6월 11일까지 출고된 GV80 디젤 차량 모두 엔진 주요 부품 보증기간을 10년 20만km로 연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10년 또는 20만km 중 먼저 도달하는 조건이 넘어서기 전까지 보증 수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단 가솔린 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5년 10만km가 가솔린 차량의 보증기간이고요 GV70은 5년 10만km여도 좋으니까요 제발 이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네요 이렇게 상당한 짐을 짊어지고 출시되기 중인 GV70에 가장 최근 위장막 사진이 포착되었는데요 임시 운행 허가증이 보이죠 6월 11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따끈한 GV70의 테스트 차량이네요 GV70의 위장막은 이미 많이 보셨기에 중요 부분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 많이 보셔서 특이한 점만 찾아보면 이번 산타페TM 페이스리프트처럼 아래쪽 크롬 몰딩이 상당히 길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퍼 하단 역시 그릴과 같은 패턴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전면부에 와이드한 인상과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에어 인테크가 블랙으로 상당히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범퍼 아래쪽이 움푹 들어간 양쪽의 느낌입니다 다시 전면 사진을 보니 이 부분이 정말 움푹 들어간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GV80의 저 위치는 평범한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상당히 다르죠 전면부가 GV80보다는 더욱 더 날렵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옆 차량이 산타페 DM 같아 보이는데요 전고는 조금 더 낮아 보이네요 그릴과 헤드램프 역시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와 와이드하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사이드미러의 모습인데요 방향 지시등이 자세히 보시면 한 줄이 아니고 두 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점등되는 사진이 있으면 더욱 더 확인하기 쉬울 텐데요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좀 한계가 있네요 플래그 타입 사이드미러 적용으로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네요 사이드미러 받침을 블랙 하이그러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의 모습이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후면부를 살펴보면 세로형의 머플러 팁이 장착되어 있고 역시 범퍼 쪽 리플렉터 아래 LED 방향 지시등이 보입니다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GV70의 방향 지시등 라인인데요 그리고 램프 쪽에 방향 지시등이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어지네요 이젠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이 돼버렸네요 지금 테스트 단계가 P단계라면 모를까 6월 11일자라면 저 디자인이 변경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최종 양산전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타이어 역시 GV70 가장 최근 포착되는 위장막 차량에 자주 포착되는 휠이네요 255, 40 아래 21인치 휠입니다 실내의 모습인데요 도어 캐치 쪽이 특이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GV70의 6월자 최신 위장막 사진을 통한 확정된 사항들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의 위드파퍼였습니다 또 다른 최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